단일 1157 호에마이 2023년 12월 16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에는 또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다 수료한 것을 대해서 기쁨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또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제하여 주십시오. 사람에 대해서 듣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손을 그어놓은 그것을 넘게 하는지 아버지 제 마음에 또 그게 있습니다. 발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